뱀뱀 뱀 뱀 뱀 뱀 네. 거기 잡고. 반대쪽 허벅지. 반대 허벅지 Dhaka? 응. 응. 얘 반대 허벅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아 저거 어디요? 아니. 아니. 아 저거 어디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아. 왜. 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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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가 아니었냐? 자 오늘은 커플 필라테스 할 거예요 아 커피 커피 네 커피 우정 필라테스 없어요 완전 우정 필라테스 없어요 아아 자 둘 둘 나눠서 하시고 뭐? 웜업으로 먼저 왜 이렇게 아니에요? 네 아 너 왜 자꾸 날아가고 싶어니까 아니 가슴이 더 크니까 먼저 스트레칭부터 할 거예요 스트레칭부터 등을 서로 대고 이렇게 앉아요 등을 서로 대고요? 앉아요? 앉아요 맞아 팔을 양옆으로 먼저 꺼내 쭉 먼저 뻗고 어 딱 붙어 아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손을 잡아야 돼요 아 뭐야 어 아 아 아 아 아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손 안 뒤 깜짝이네요 이렇게 운전 필라테스 없어요 아 아 앉아 안 하고 그냥 손 TVs만 서로 이렇게 아 아 이제 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방법 찾을게 아 아 아 아 일단 잡을게요 네 잡고 천사님들 먼저 오른쪽으로 회전 같이 오른쪽으로 회전 오 허리, 허리. 오! 반대쪽이야. 와 이거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들다. 근데 시원하다. 시원한데 나는? 어, 반대쪽 허벅지를 이렇게 잡아. 왜? 반대쪽 허벅지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허벅지요? 허벅지요? 자, 서로 잡아요? 서로. 서로 잡아요? 서로 잡아요. 서로 잡고, 거기 잡고, 반대쪽 허벅지를. 반대 허벅지를 잡아? 네. 이게 반대 허벅지야?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저거 어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그래? 아, 실! 아니, 어머네. 아니, 어머네. 아니, 어머네. 아니, 어머네. 아니, 어머네. 제현이 형아이. 아니, 장갑을 당장에서. 제현이 형아게. 어떻게 해줘요? 지X! 아니야, 아니야. 이게 나쁜다니,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아직 얘가 되는가는 플라테이스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좀 조심할게, 좀 조심할게.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허벅지 안쪽 그러니까 무릎 바로 안쪽 여기 그럼 전 이렇게 네 그렇게 키 꽂시고, 등도 쥐고 그다음에 이럿도 쥐고 등으로 쥐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대박 동의 딱대박 동의 딱대 진짜 시원해요 팔 좀 더워. 기다려. 반대쪽. 왜요? 아니 진짜 등판이 크로우예요. 아니 진짜. 자기야 너무 커. 벗단을 잡고 등을 붙이고. 아 진짜 간지러리지 마. 아니 잡아야 돼. 아 진짜 간지럽다고. 내가 생각하는 글라테스가 아니에요. 천장 바라보고 먼저 누워주세요. 발만 서로 붙여주고 누워요. 발만 붙여서. 네? 아 서로 많이? 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썼어요. 다리가구나. 아 그 표절이 있네 진짜. 네. 선생님 이거 봐요. 아니 이런 다음 사람이 유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 감사합니다. 야 그 사람이 손에 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안녕 안녕. 아 배 아파. 아 발을 내받을 때 서로 밀어야 되는 거 같아. 네 서로 밀어줘야 돼요. 서로 밀어주면서 엉덩이 밀어들고. 하나 둘 셋. 끝까지. 차가워. 좀 못 준비했던 소리가 낫지. 어떻게. 빨리 홍수처럼. 너무 안 뺏어. 야 너무 안 뺏어. 너 정말 안 뺏어. 진짜 그런 거 있어. 오. 그녀루. 그대로 꼬글뿐했네. 파이키. 미안해. 미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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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파이팡 한번 치고 하자. 네! 네! 이하면서 하이파이팡. 하나, 둘, 셋. 네! 박수쳐. 다시 누워주시고.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요, 이제. 서로 밀어내면서 뻗고. 하나, 반대. 이렇게? 이렇게? 하나, 셋. jako, 세, 셋! 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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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나도 모르겠지. 박수 essa! 야! 난 그럼 하이파이팡 쬬! 네! 그녀는 하면.. 공기를 해놓자. 이거 어떻게 발 돼요? 다리 뒤를 해주고 다리. 그게 물 피고. 어. 아니야 물 피고. 물 피고.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AV가 아니고. 아니 물 피우면서 안 돼요. 비금치. 비금치. 시험이 돼요?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아. 왜. 아. 아. 건강에서 낮춰줘야 돼 원래. 세이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네. 잠깐만. 야 빨리 풀어줄 거 같아. 너랑 똑같이 돼. 깊이 해야 돼. 너무 무거워. 서재에서 빨리 힘들다는 거니?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파. 아 진짜 너무 못생겼어요. 이거 좀 바래요. 아 더울 거 같아요. 평평. 서잉 저랑만 해봅시다. 그래서 한 번 해봅시다. 아 할 거 같아요. 대박. 어우 씨봐. 야 내가 물 좀 넣어줘. 아 씨봐. 아 씨봐. 아 그러면. 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기둥이 체험판 아니야? 우리 기둥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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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흐알. 어. 어. ましょう. 어. 아. 얼마 전 BigQuery. 아니 그래. 어. 우리의 adjusting 얘는 당길 테니까 일어나야 돼요 시작 펄을 한쪽부터 뻗으면서 다 편을 바꿔야 돼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뭔가 이상한데요? 확 시켜버렸더라고요. 바로 아프리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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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아잇! 그냥! 아 취향 나오네! 아 취향 나오네! 취향 나오네! 취향 나오네! 아 쟤나 좋았다 진짜! 이 말을 좀 해! 여덟아! 하나 둘 셋! 네! 어! 하나 둘 셋!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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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재밌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색적인 또! 좀 맨날! 트위바다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분들로 만납시다! 잘생겼습니다! 안녕! 이재승 부말에 어떤 짓 하는지 알아? 우리가 선생님한테 식단을 보냈는데 이재승이 제주도에 가서 자기 먹을 것 사진을 쫙 그 한 5개 메뉴 있었나? 선생님에게? 저도 식단을 보내야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보냈네요 이러고 내일 늦게 출근한 3명을 식단 조절과 하드 트레이닝 이제 들어갈 거예요 물론 다섯 장비 포함 Ty운함 당신은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렌 동안 이야 Ces sim 자 super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